오케이래구 문진복 이래서 이래서 냄비는 PAN 읽는 방법은 PAN 무슨 씨죠? 이름 씨 무엇 PAN 쓰는 방법은 M-A-N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A-O 중에서 뭐가 됐죠? A 무슨 씨죠? 이름 씨 누구, 남자 무엇이나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예요 OK 그 다음 JAM 쓰는 방법 J-A-M 무슨 씨죠? 그쵸, 이름이 맞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CAN 쓰는 방법은 K C-A-N 그렇죠 K-A-N 아니고 C-A-N 입니다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S-A-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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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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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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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ged 우리 기억해냈네요. nap 쓰는 방법은 nap죠. nap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을 잔다. 낮잠을 잔다. 계속해서 dame 쓰는 방법 d-a-m 이런 뜻일 땐 무엇 dame 이런 뜻일 땐 하다시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게 하다시네요. mat 쓰는 방법은 mat죠. 무슨 시죠? 이름 시고요. 계속해서 fat 쓰는 방법은 fat. d 그래서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살찌 납니까? ok 그래서 무슨 무슨 시가 있었죠? 하다시 어떤 시? 어찌? 이름 시? ok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렸고요. 하다시 이름 시? 어떤 시? 내가세요 어찌 시? 이렇게 있다 했어요. ok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시죠? 어떤 고양이? 살 찐 고양이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시는 이름 시를 꾸며준다 했어요. 어떤 것을 꾸며준다 했습니다. 고양이는 이름 시인데 어떤 고양이? 살 찐 고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ok 그래서 어떤 시. 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땐 이름 시죠. 지방이 뭐 서울 지방이 할 때 그 지방이 아니고요. 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배가 이 지방이 많이 쌓이면 배가 튀어나오죠. fat. 어떤 시. 이름 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tap. 쓰는 방법은 tap.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뭐 수도꼭지. 뭐 한다. 톡톡 친다. tap. ok 그 다음 계속해서 fat. 쓰는 방법은 bat.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c 하다시 fat. ok 그 다음 계속해서 map. 쓰는 방법은 map. ok 무슨 시죠? 이름 시죠. map. ok 좋았습니다. 시험 치고 배에서 하세요. 감사합니다.